국민연금이 어제 국내 여러 회사들의 주식 보유 상황을 무더기로 공시했습니다. 공시 중에 상당수는 주식 보유 목적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특히 SK그룹 주력 계열사의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로 전환해서 경영 개입을 줄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민우 기자. 네, 이민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열사와 관련해서 공시가 나온 겁니까? 네, 국민연금은 지난 1일 주력 결사인 SK하이닉스, SK스퀘어,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단순 투자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보유 목적 중 단순 투자는 차익 실현과 의결권 행사에 대한 투자만을 의미합니다. 일반 투자는 경영권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미로 임원 보수에 대한 지적과 지배구조 개선, 정관 변경 등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향 조정에 대해서는 당장은 경영에 개입할 심각한 문제는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SK그룹이 올해 주총에서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 등 ESG 경영의 목소리를 내면서 국민연금이 경영권에 개입할 여지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연금 측은 개별적인 종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보유 목적 변경 이유를 밝히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연금과 최태원 SK 회장 사이에 불편한 기료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지주사인 SK 최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과 관련해 세 차례 연속 반대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 회장에 대해 기업 가치 훼손과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며 사내이사 선임을 반대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아직까지 지주사 SK에 대한 보유 목적은 일반 투자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하향 조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단무스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